야 근데 이거 이벤트 끝나면은 한정 스킨 끝나 못받아? 아우 이거 깨야겠다 최근에 제사로 큰 집 갔는데 원신으로 조카들한테 인싸됨 돈 주고 사기 돈 안까.. 이런 거 돈 안까워 공짜로 주는데 이걸 동승님 우리같이 빵댕이 게임해요. 콜라보로 체인소맨 유지됐어요 체인소맨이 콜라보를 해요? 그 파워 이런 애들 나와요? 아 진짜? 어? 아니 정말 이거는 정말.. 언제? 3월?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모바일 게임에서 유출이 아닌 거 같던데? 이게 너무 정확해 그리고 너무 유출이 잘 돼 흘리는 거 같아 그니까 아르케랜드든 원신이든 다 나오잖아 그.. 다음 유출.. 핏 그런 게 너무 정확해 사실 사실 거의 오피셜이야 그치? 글루켈랜드 손절하고 물지랑 손잡고 빵댕이보러 드가자 야라는 그러면 풀돌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해외에서 게임 뜯어서 유출된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너무.. 매번 해킹을 당해 그렇게? 매일 뜯겨? 보안 시스템이 그게 안 되나? 솔직히 글루켈보단 니케야 형 미안해 어쩔 수 없는 거네 그러면은? 아 감사합니다 야란 풀돌이 원신 전체에서 제일 셀걸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야란이는 그러면 파티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 지금 내 댁에.. 아니 근데 이거 유출된 거 보니까 종료된.. 왜 나이다가 먼저 나와? 종료 언제 줘 다시? 아 나 언제까지 흑종료 써야 돼? 아 나 진짜 흑종료 때문에 하기 싫어 아 나도 종료 줘 진짜 아 존나 짜증나 유미랑 야란 같이 쓰면 무적이에요 아 흑종료 때문에 존나 하기 싫어 메일라 때문에 실도 존나 약해 야란은.. 아 그래요? 강공격 딜러 아니면 야란은 라이덴이랑도 써요? 그건 아니죠 아 써요? 마스터 피스네? 요이미야를 해서 종료 때문에 짜증나는 거니까 그 활쟁이를 버리죠 츄르케랜드 친선생님 기다리는데 이번 픽업 츄비를 츄라리스보니까 정떨어진다 이번 픽업이 좀 오답이긴 해 하아 행추 하아 행추 아이씨 또 천장 찍나본데? 아이씨 하아 반천장에 주자 가청 어? 오케이! 티치 이런 애들만 주지 말자 진짜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지금 노아에서 손해본 거 좀 메꿔야 어제 일단은 피파로 메꿨거든 조금? 그 쉬림프챙코 그 간의 숭업으로 강화해가지고 300 메꿨거든? 메꾸자 한 천장 안에만 다 뽑자 픽돌하지 말고 어? 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화해? 아니 레벨이 안 돼가지고 강화할 게 없는데 난 이미 얘네들은 강화... 강화했는데? 재료가 없어 인벤토리에서 갈면은 그걸로 바꿔주지 수정같은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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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어어? 아따... 억... 이건 다 까면 되지? 시원하게 갈아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원신의 승도는 얼마 안된다는거 나름 해자게임이라는거 하긴 내가 풀도를 거의 안했어 풀도를 요이미아랑 그... 그거밖에 안했거든? 라이덴? 근데 요이미아 좀 후회하는거였어요 무기풀제 안한거 얼마나 너 그거 할걸 쓰는 캐릭은 무조건 풀돌풀제가 국룰인거 같아 내가 이게 또 습관이 들였어 아르케랜드를 하면서 쓰는 캐릭은 풀돌풀제가 국룰인데 도대체 무기를 왜 풀제를 안한거야? 왜 거기서 갑자기 실리충이 되가지고 그걸 왜 풀제를 안한거지? 동숙하님 감사합니다 왜 안한거야 도대체? 이해될 수가 없네 이해될 수가 없네 아니 그때 사람들이 말렸어 내가 그냥 안그래도 내가 그때 사람들한테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 저... 요이미아 풀제 해야될거 같은데요 노 노노 효율의 쓰레기임 아 그래요? 나 진짜 나 진짜 하려고 요임이야 이거 풀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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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그래도 최애케인데 내 1군인데 그래서 그래서 야라는 무기효율 근데 라이드는 무기효율이 너무 좋대 그래서 할애 그래서 했거든 그래서 후추도 풀제됐잖아 개 같은 거 야란 무기는 풀재 효율 좋아?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었어 내가 그랬잖아 너무 세면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뀌었어요 어차피 스토리 밀면 그냥 딜 뜨는 거 숫자 보려고 게임하는 건데 뭔 난이도야 그냥 개 패고 다녀야지 아르케랜드가 나의 정체성을 정리해줬다 풀돌 풀재류 게임에 정의를 내려줬어 이렇게 하라고 왜 풀돌 풀재를 안 했을까? 왜 아 이번에 나온 거야? 설마? 호마의 지팡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종료는 지무기를 안 써요? 아니 3군까지 쓰자 1군 요이미아 2군 라이덴 3군 야란 아직 새 파티는 가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프카의 정체 메시 어디다? 아닌데 요이미아를 할 때 속성 진짜 개잡아 벗기는 거 아닌 이상은 파티 웬만하면 안 바꿔 아 진짜 나 난 요이미아 써? 생추가 물에 수인 건 맞아 근데 야란은 수소의 수인이다 아까만 돈 쓴 거 자랑할 곳 없다고 찡찡 걸어놓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원신은 쓰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들어요 아르켄렌즈는 자랑해도 심하 사람들이 드르렁드르렁 이 지랄 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 그러냐 좀 나오자 아니 그냥 꽉 채우네 그냥 여기서 또 씨발 치치 나와봐 가청 모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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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태산이야 안나와 아니 천장 꼬박꼬박 쳐먹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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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아니 천장이요 아니 천장이였으니까 만남이지 나 이거 저번에 잘못 바꿔가지고 디얼키냐? 저번에 잘못 바꿨잖아 아 어우 좋다 여기서 바로 가자 야란이 아이치 좋았어 바로 어? 아니야 확정 아니었어 나오자마자 바로 나온 거야 다시 리셋되고 나온 거야 방천장 안에 나온 거야 형님 성의가 없으신데 야란이 빅직으로 나오겠습니까? 부금 좀 깔아주시죠 아 뭔 비겁붐이에요 부금 깐다고 나오겠습니까? 잘 나오던데 형 진심으로 중구하는데 원씨는 서포트 뒤보다는 꿀꿀꿀치 하는 거 아냐 메인 드러만 꿀꿀꿀치 하는 길 가서 밀어줘 아니 얘 얘를 3파티 메인으로 간다니까? 그리고 남들이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를 왜 명함만 뽑아? 개사기라는데 좋다 지금 4개 뽑았나? 지금 4개 뽑았나? 네 펑리 교체 기능이 없어졌어요 오 네? 그럼 이제 3개 남은 거네? 아 그냥 야란만 쓴다고? 그 정도야? 이러다가 나도 야란이랑 라이덴만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가? 아 나이다는 진짜 안 써 무슨 배송비여 여긴 봉숙한 방송이나 넣나 봐라 나는 아 나이다는 메인으로 안 써 내 스타일 아니야 반천장에만 다 나와주라? 반천장 쳐도 되니까 반천장 아 유인이 감사합니다 근데 야란 3파티로 빼면 혐의 제 기작은 누가 해줌 그거 겹치게 쓸 수 있잖아 같이 쓰지 뭐 어? 아 아 아 아 아 히힛 근데 이게 픽뚤이 좀 맛이 없긴 하다 그래도 글루케랜드는 픽뚤로도 그 다른 캐릭터 다 나와가지고 이게 맛있는데 이거는 그냥 픽뚤에 대한 기대치가 없네 왜? 그렇잖아 픽뚤이 기대치가 없잖아 아 픽뚤에 대한 맛이 좀 있긴 해 그치? 동의하죠? 이게 픽뚤에 봤자 맨날 다이로크 각청 모나 치치 이지랄 아니까 그냥 픽뚤에 하면 에이 씨X 이거지 그냥 원툴이지 그럼 픽뚤로 뭐 종료 같은 거 하나 떠줘야 이게 와 씨X 하지 이게 맛있지 뭐 쓸모없는 새끼들만 픽뚤 나오면 굿 굿 굿 굿 두 장 하아 아 근데 무기가 진짜 지옥이긴 해 아 근데 무기가 진짜 지옥이긴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엔 둘 다 쓰는 무기라서 상관없다고?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풀돌 할 거면 풀재를 왜 안 하는 거야 난 풀돌 하는데 풀재를 왜 안 해 도대체 성능을 성능을 끝을 뽑아야지 성능을 돈이 아 그러면 아 그럼 풀들도 안 해야지 할 거면 딱 명암명암만 딱 하나만 해야지 할 거면 아싸리 둘 다 하고 아 이번엔 또 천장이잖아요 그죠 아이씨 또 천장일 때는 맛없어 어차피 나올 거잖아 어차피 나올 거잖아 omas 뭐 Combih 그렇지 이게 지금 온 성능 자 이제 런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비용이 됩니다. 저는 런칭입니다. 그래서 런칭을 썼습니다. 그 마이너스 안에서 런칭을 썼습니다. 이럴 때 런칭을 썼습니다. 런칭에 런칭을 썼습니다. 런칭을 썼습니다. 런칭을 심썼습니다. 이거 맞지? 요이미야는 연월이 가고 싶어 이거 캐릭터도 없는데 저번에 할인 많이 해주길래 그냥 사놔 아니 캐릭이 없는데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뽑을 거니까 그리고 지는 그냥 이뻐서 사줬고 그리고 얘는 처음에 썼잖아 바바라는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래서 뽑았고 얘네는 그냥 안 뽑 다이루크는 특히나 왜 이렇게 비싸 얘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쟤는 감사합니다 포켓 와이파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펙트가 바뀌어요? 아 길드가 사라졌어요? 저희 가입 조건은 없는 딱히 웬만하면 55렙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접속해야 돼요 두 장 남았나? 언제부터 신성겜의 근성비 따졌냐 동속한의 킬로스제엔 극동이 있다 인정하면 예측 이번엔 100%잖아 두 장씩 떠주면 안 되나? 저번에 한 번에 세 장 나왔는데 누구누구 나왔었지? 소 소 소 소 타 소 쓰지도 않는 새끼들은 쓰지도 않는 새끼들은 쓰지도 않는 새끼들은 End 아 좀ts su 조 아 아 와 지금 den 픽돌 세 번째잖아 천장 다이루쿠 두 번째 지금 그 뭔 하 하나 나가지고 아이씨 노아 손에 못 메꾸네 이번에도 픽 뚫으면 진짜 심각해져 이번에도 픽 뚫으면 진짜 심각해져 감사합니다 피터드님 아이씨 와 나 씨발 언제 이렇게 다다랐지? 먼서? 저번에 씨발 후추 때문에 아이씨 아니 마르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이제 슬슬 야란도 나왔으니까는 언신 재가동 좀 해야겠다 유이미아 발사대 완성됐으니까 종료 빼고는 슬슬 재가동 해야겠다 도둑 너는 좀 금방 나오자 너는 좀 금방 나오자 1도 아니 시즌하는데 왜 1도를 써? 명암만 따면 되지 아니 건들지도 않는 앤데 안하면 후회한다 요이미하겠는데 왜 뭔 금두여 뭔 매두여 아이씨 아이새끼 풀돌 아니 1돌 안해준다니까 삐쳤나 깍쟁이 어어? 아잇 아니 안해준다니까 공도 비진대 아이씨 아니 매두야 여기는 나와야 돼 그냥 매두 두 장 나오자 여기 으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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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돌 안해줌 1돌이 1돌이 2돌이 밀때까지 안쓸거야 아예 1돌 써도 나 메인딜러로 안쓸거야 왜냐면 1돌 1돌짜리 메인딜러는 쓰는 맛이 안나 풀돌도 아닌데 뭔 메인딜러야 쓸거면 풀돌이라고 써야지 그냥 됐어 고두 시간 갈아 넣어야 되는 캐릭이라 어차피 그냥 명암 자 다음 신에게도에 그러면 약수로 하면 되지 이게 야라니꺼지 정말 눈ому 중점 근데 이 야라니도 활 써??? 에이씨 물 쏘는 요임리야? 인터넷 채력으로 돌 WHY 활 잘 안써요? 화를 잘 안써요? 체력기반이에요? 약간 체력기반이 센 것 같아 닐로도 그렇고 차퍼데미아? 아 진짜? 포도도 요 의미하는 2개 운영할까? 야란 라이덴 아야야야야 의미하는 내 픽이야 3파티 운용해 다음에 픽업 언젠가 근데 진짜 안올 듯? 루이미아는 픽업 금방 했잖아 여러 번 매출도 안 나오고 풀자기 힘들듯? 걔 그냥 나이다 버스 타지 않았어? 매출을 그냥 황이다 버스 타가지고 그냥 매출을 억출했잖아 오이미아 포텐셜 최대로 뽑아주는 애가 야란인데 1파티에 넣죠 아 좋다 냅다 무기는 진짜 혼돈이 스파이시 스파이시 아 아씨 뭐 호미 하 하 충전 좀 할게 충전 좀 할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애 와 이거 충전 너무 오랜만이라 이걸로 하는거였지 창세의 결정 11만9천원이 약간 모바일 게임에 그냥 맨뉴얼인가 봐 어, 국룰 해서 됐지 됐나? 한 몇개 넣어야되나? 일단 한 백만원 넣으면은 백만원 넣어도 부족할 수 있잖아 재수 박히면 이백만원 써야되는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야라는 후회 없잖아 라이덴도 지금 풀도 풀잰데 야라는 풀도 풀지면 나 그냥 종결 아니야 노이미아 풀자 할걸 쓰는 메인 캐릭터 풀자는게 맞는것인데 아, 왜 안했을까 도대체 왜 안했을까 내가 연달아서 못하나? 아르케랜드를 하더니 거치빈이 더 없어졌어 이런 게임은 쓰는 캐릭은 풀돌풀재 국룰 그냥 쓰는 캐릭은 풀돌풀재가 예의야 진짜 명함 명함으로 써도 되긴 하지 근데 풀돌풀재 캐릭을 쓰는데 명함을 메인으로 쓴다? 그건 말이 안되거든 그래서 기왕 쓸거면 풀돌풀재를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두는 일돌도 안한다 그냥 명함만 따놓는 피규어다 정확한 제 정체성이 확립이 됐거든 가치관이 확립이 됐어요 라이다는 호두는 발사대 아니잖아 1도를 해야 발사를 더 잘 지켜주는 발사대가 되고 이런건 아니지 그럼 됐어 필요없어 이렇게 메인딜러 풀돌풀재 해놓고 나중에 이제 발사대들도 조금씩 돌파시켜줘야겠다 나중에 픽어보면 어 그거 했어요 저번에 간만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줬어요 일단 백만원 넣었다 백만원 안넣은거 같은데 보너스로 1600개 더 주니까 8천개 8400 8200개가 백만원이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요이미아가 없었으면 호두를 뽑으라고 사람들이 했겠지 근데 요이미아는 요이미아가 풀돌인 사람이 호두를 굳이 억지로 풀돌을 할 필요가 없잖아 형은 니케만은 절대 하지 말자 물지 하루만에 천만원 빨렸다더라 물지가 700만원이나 썼다던데 그러고 저번에 산악회 오프에서 만나가지고 놀았을때 삼식이가 돌리꺼 자기도 뽑아보고 싶다고 삼식이었나 명훈이었나 돌리가 얼마 쓰게 해줬거든 한번 눌러줬거든 근데 거기서 홍현인가 뭐 하나 뽑아줘가지고 존나 고맙다고 돌리가 존나 고맙다고 뭐 하나 뽑았던데 홍현이 아니었나 뭐 뽑았다던데 맞지? 돌리 방송에서 돌리가 말했어? 그거 맞아? 어 그거 뽑아줬다던데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체인쏘맨 때문에 살짝 흔들림 그럼 체인쏘맨 캐릭터들이 빵댕이 흔들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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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돌이 사기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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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 아니 한 번을 안 넣어 무기 총 몇 개 뽑아야지? 60만원으로 호두묵이 풀돌하는 데 보니 겉도 못해 실망이야 안 나오면 어쩔 건데 100만원 넘게 출력이 8만 8천 개였잖아 내가 13만 개 쓰지 않았냐? 이거 다 쓰면 지금 시립부챙코 이득 본 거 쏙 빨리네 그냥 아니 왜 니가 여기서 평균을 맞추냐고 평균을 맞추냐고 아 진짜 제발 나와 그냥 하.. 진짜 하.. 행추 쌍판댁이 존나 보기 싫네 아니 세상 저번에 호두로 아니 후추로 얼마 빨린 거지 세상 무섭네 두 개를 동시에 풀재를 해버렸으니까 난 이게 아이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흠 하아 흠 흠 흠 흠 흠 이상하다 머리 반짝이는 애는 백도 안 쓰고 풀돌 자라던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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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있습니다 아직 안전하세요 오늘도 접속해서 빵 다 빼고왔어요 감사합니다 에밍님 고맙습니다 아구 푸른푸른님 아구 생일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좀 첫방에 그냥 줄 수 없냐? 어? 나이스 그만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으앗 나이스 하 두 개가 동시에 안 나서 좀 아쉽긴 한데 나이스 밸런스 맞춰주고 맨날 몇 개 남았어 그래도 두 개나 남았어 쌓였어 스테이 쌓였어 와 이게 서순으로 미쳤네 어? 하 하 하 하 하 해 모양이라지구 아니 이걸 밸런스를 잡아버리? 이걸 황배를 맞추냐? 호마가 더 많이 나온 거야? 음.. 어.. 뭐.. 히힛 마이.. 나이스아아아아아아아 서순 서순 서순! 하나 더 줄 수 있어 황벨로 아니 왜 맨날 쌍풀재가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근데 풀재하면서 홈아 많이 뽑는 거 보겠다 난 내 이거 이따가 나와준 홈아 세대로밖에 못 뽑았는데 와 마지막을 또 매콤하게 해주시네 진짜로 몇 개 남았어 진짜로 몇 개 남았어 야 근데 쌍으로 풀재를 200만원 안으로 친 건데 해저로 한 거 같은데 이거? 나이스! 아아아아악! 1도만 하자 아니 풀재 됐잖아 단 천장에만 가잖아 1도만 하자 신민군이 감사합니다 1도를 만만하게 본 대가가 이렇게 씨바 혹독할 줄은 몰랐네 다 가라야만 더 뽑자고 이게 이렇게 맵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걸 씨발년이 천장을 가? 아 횡추 진짜 죽이고 싶다 자 자 얘는 하면 안되잖아 어? 어? 뭐야? 어? 좋았네? 횡추 좋았고! 어? 어? 강봉룰 스탠드를 안쓴다고? 됐지? 이렇게 하고 어? 초월 제리하자 다 합치지말고 두 사람 정도로 나눠쓰는거 추천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에빙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디 이걸 숫자 뺀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숫자 뺀 아이디라고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종료는 그럼 지목이라 안 써? 누더 김희디니 감사합니다 종료는 이걸 쓰는게 국룰이야? 이거 풀자 할게 지금 윈축력이 Uma. reveals 아르바이트 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도 귀엽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야. 10부터 지면 사라지네. 2하고 평타지를 갈기는 거이? 이 누르고 바로 강공해야 되지. 평강공? 10부터 지면 사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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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Qui Venue! 이게 뭐야? 아니 여기서 죽어? 뭐 치고 다니는거에요? 여기 자 이렇게? 여기에 누구 Suff murder 우아아 우아 나 한번 더 쓸래 오오오오오 natuurlijk 오오오이야야야야야야야 재밌는데? 우와아아아하아아아아아 얽혀들어라 재밌다 얘 2쓰고 강궁도릭은 그냥 터뜨려 버리네? 캔에 EW 쓰는 거네? 어? 명함은 어떻게 더 좋아? 요임이야 버려야겠지 물음표 2를 두 번 써요? 3 2 2 2 2 2 2 2 2 그럼 E를 묻히고 끊어도 되는 거네? 어차피 E를 한 번 더 쓸 수 있으니까? 2 2 2 2 2 2 2 2 1 2 1 2 2 2 2 그냥 무치고 다닐.. 나 나이 닿았을 때 닐루 2 쓴 다음에 무치고 다니느라고 쎄나 쎄빠지게 뛰어다니는데 얘는 그냥 2 누르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툭 하면서 무치고 터뜨리네? 한 돌 효과 피지에서 더 이상 걸어 다닐 필요가 없음 고퇴 어? 저 얼굴인데 오직 성능 하나로 상위권 매출입니다 체력도 생각 시켜줘? 디어킨 생명줄 스킬 레벨을 상승시켜주네? 일반 공격이 특수한 타파의 화살로 전환 발사를 시켜주는 거야? 6렙을 찍으면? 이..이거를 쓰는 순간에 메인딜러가 돼버리네 마치 요이미아 불.. 그.. 그 화살이.. 그.. 오.. 뭐? 일반 공격이 전체 공격에 강 공격이 어? 그러게? 강경도 피해로 간주한다네? 20초동안 견딜 수 있는 애가 있냐? 이정도면? 다섯 발을 발사하면 사라지네? 근데.. 뭐.. 네.. 가위바위보 하.. 아니.. 이건.. 요이미아.. 요이미아.. 내가 원신을 푹 쉰 이유가 야란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까? 스토리를 쾌적하게 밀기 위한 우리 도우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닐까? 시원하게 밀어주겠는데? 재료는 뭐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 얘 어디 쪽 재료야? 밖에 이긴 한가 봐 같이 담배 피는데 40대 팀장님하고 30대 대리님이 원신 얘기하져라 아, 층암이야? 아, 나 가뜩이나 층암 밀어야 되는데, 서순이 아, 층암에 있는 룸무늬 이빨을 구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그게 보스예요? 방랑자랑 야란 같이 쓰면 필드에서 뛰어다닐 일이 없음 아, 씨 아, 씨 그러면 지금 못 쓰네? 다무가는 또 요이미야 출동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이제 나이 다 빠지고 여기 야란 들어가는 거야? 행추를 빼는 거야? 아, 나 이 파티 이거 지금 그러면 잠깐만 일단 이 파티를 좀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네? 이게 이게 그러면 라이덴 파티가 이거 이거 맞 어? 라이덴 파티가 이거 맞아? 여기도 혹시 들어가, 누구? 카즈아 아, 카즈아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나이다 파티를 좀 나이다래 그러면 여기에 야란 파티는 야란 야란에 누구 들어가? 끝? 왜요? 뭐 아무것도 안 묻히고 그냥 혼자서 해요? 그냥? 나머지 애들은 그냥 없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아, 근데 개화로 쓰면 되지 않나? 나이다 2로 묻혀놓고 그냥 싹 2로 싹 긁은 다음에 강공 갈긴 다음에 궁 쓴 다음에 평타 존나 갈기면은 개화되는 거 아니? 그럼 딜로 쓰임? 아무나 다 돼? 그냥 고트네 요미야랑 은근 종료 요이미야 연월 보내줘 여기도 그럼 이거 여기에 종료만 들어가면 파티가 끝이야? 왜 요이미야 파티에 야란을 왜 안 써? 아, 이 새끼를 야란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지 나이다도 야란으로 교체해? 웅근? 나이다를 웅근으로 바꾸고 행추를 야란으로 바꾸고 여기를 레일라를 종료로 바꾸면 된다 이거야? 나 웅근도 있잖아 지금 지금 종료만 없을걸? 아, 오케이 오늘부터 재료 좀 모아야겠네 웅근 풀돌일걸? 아, 근데 웅근이 누구냐? 얼굴을 기억이 안 돼 야란 궁은 캐릭 바꿔도 유지즘 궁 쓰고 다섯대 때리고 용위로 바꾸어서 때려도 됨 어... 얘, 얘 맞을걸? 풀돌 맞을걸? 풀돌이잖아 파티 10개까지 가능한데 그냥 파티 하나 더 만드셈 어,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없어 키울 재화를 모아야 되겠다 요이미야 80냄 만드는 것도 조금 힘들었는데 그거 풀 풀 죽기 귀찮던데 얘는 무기 못 써요? 그래서 집에서 울림풀 키우는 중 찾자네서 해보? 이거? 재료네요? 의미가 있었네 이걸? 여기?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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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흥 흘 좋구요 그러면 얘도 키워서 이제 저기 집어넣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웅군 야란 종료 집어넣고 이 파티도 여기를 여기 여기는 그냥 행추 쓰는거지 야란 아니고 아 카즈야 행추뼈 카즈야 카즈야나 아직 없고 뭐하나 씨발 완성이 안됐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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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상용환인데 하아 아 그래요 나중에 바람! 사유 14용이 호환이네? 람머스보다? 아 오케오케 아니 이거 말이 안되는데? 아 근데 평지로 가야되네 저게 뛰어내려져있는건 안되네? 어이 풀도 빠른데? 두번쓰 한번쓰고 좀 아 아 두번이 차는구나 조급해 할것없어 아 그래서 태미너가 안다네 이걸로 가다가 시프트로 뛰다가 아 스틸가 차네? 사기이긴 하네 어? 아 2를 잠깐만 잠깐만 아 쭉 누르고 손을 떼면은 유지구나 바로 떼는거 말고 아 요정도 누르다가 떼면은 어 아 근데 외모가 좀 운군? 야란? 요이미아파트 고특이네 아 아이 이 일군이야 하 최고기네 요이미아 라이덴 같은 성유물 파밍지라서 덕후립니다 아 그러면 여기도 그냥 아 근데 이동기 때문에 야란이 들어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하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하 근데 야란이 이게 1번으로 들어가는건 좀 사라를 빼? 행추 뺀게 맞잖아 그냥 고추 빼야지 근데 사라가 그니까 라이덴은 결국 여기에 시너지가 카즈아가 들어가면 완벽해진다 이거지 음 음 라사카베 휴방 때 좀 키우고 있어 여기까지 합시다 뽑아도 가동이 안되니까 씨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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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근데 카드라도 안 사줘서 그냥 쌍